안녕하세요~! 안녕하세요! 이번엔 다진마늘과 소스도 먹었어요! 끝! 왠지 sarcasm 고추냉이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요 맛은 어때요? 그리고 요즘에는 불닭볶음면이 겉에나 맛은 작지만 맛있게 잘 먹어요 치즈가 뭔가 달콤하고 Está 맛있어서 바삭바삭 치즈가 너무 고소해요 치즈가 너무 고소해요 치즈가 너무 잘 어울려요 치즈가 너무 고소하거든요 치즈가 너무 고소하고 그리고 소고기 단무지 소고기 조합 계란 너무 맛있어서 먹어도 맛있어요 저는 밥을 먹어야겠어요 고추장 바삭바삭 수박한 족발 홍어는 왔어 오랫동안 이렇게 조금 잘 먹으면 더 맛있게 잘 먹어서... 진짜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겠습니다 근데 정말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어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는데 너무 맛있죠? 딸기 고춧가루 empty 초콜릿 crown 하고 맛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